와서 아침 식사해요. 왜 세 개야? 미래가 언제 지금 일어나는 거 봤어? 아 이거 엽지컵? 엥? 엽지?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네 들어오세요. 밥 짓는 냄새가 너무 좋으네요. 아니 절절로. 이 집. 뭐야? 둘이 아는 사이야? 왜.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? 내 집이니까 여기 있죠. 여기가 그쪽 집이라고요? 당장 집 빼요. 네 나야말로 당장 나오고 싶네요. 왜 될 일이에요 진짜. 내 돈 주고 들어왔는데 당신이 뭔데 빼라 말아야. 내가 여기 집 주인이라니까. 그럼. 내가 계약했던 사람은. 아 너무 고파. 오빠 밥이지? 저기 죽나라. 반찬 좀 남아줘. 저기 집 괜찮죠? 너네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나 들여. 아무나? 이보세요. 뭐야. 왜 넌 왜 들이래. 밤중에 톱질을 하지 않나. 아침부터 남의 집에 쳐들어오질 않나. 이 어제 압기 없고 막무가내 사고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. 아 형. 형? 이 이런 사람이 진짜 형이에요? 아니 뭐 친형은 아니고.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. 됐어. 됐어. 당장 집 비워요. 네. 당장 빼주시죠. 아니 왜.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.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잠도 못 자게. 고미리 씨. 아 저기요. 아니 저. 내 동생은 또 어떻게 아는 거야? 동생이라고요? 저보다 10배 100배 냉정하고 공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의 법적 보호자. 오빠랑 상의하시는 편이. 설마. 고미래 씨 오빠가. 네. 내가 저의 친 오라비입니다. 왜요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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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